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77주년입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고 광복이 됐으니까 77년이 됐는데 온라인상에서 광복 77주년이라는 제목의 광복 77년일지라는 글들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광복 77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했는가? 자, 나이든 세대들은 보릿고개를 겪었고 절대 가난에서 빈곤과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얼마나 쌍전벽회와 같은 것들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감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들, 20대, 30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덧 중진국이었다 또는 선진국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 1960년대 이때 이전으로 해서 또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정말 태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밖에 나가더라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 또는 자팬, 차이나 이런 식으로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한국의 공항에 금성 또는 삼성 이런 카트가 있는 걸 보고 가슴 뿌듯하게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우리 자동차가 다니는 걸 보고도 아주 감격했던 때가 있었고 1977년도였죠.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얼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마을이 또는 골목마다 만세를 부르고 뛰쳐나갔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아래에 큰 발전, 혁명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시절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이렇게 만화 가게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돈을 주고 몇 번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티켓을 사가지고 함께 봤던 텔레비전들. 만화 영화도 그렇고 그때 유행했던 여로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장욱재 태연시디가 나왔던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가전제품 왕국이 됐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면 우리 존재에 대한 자부심도 못 느끼는데 문재인 정권 5년과 그 추정 세력들은 이런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없애버리려고 탈원전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면서 우리 뿌리를 그야말로 폄훼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건국되는 걸 기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국절을 다른 날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일들이 많이 겪어보니까 지금 광복 77년의 일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속국에서 해방된 나라가 되었다. 일본 속국에서. 일본 속국에서 지금은 일본과 대등하게 겨루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때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됩니다. 불과 몇 년이 아닙니다. 7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양에서는 200년, 300년, 400년 동안에 걸쳐가서 일어난 일이들인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 벗은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 집신 나라에서 신발 수출 1위의 나라가 되었다. 초가집 나라에서 아파트의 나라가 되었다. 호롱불의 나라에서 원년 수출의 나라가 되었다. 호롱불 나라에서 원년 수출의 나라가 됐는데 이 원전 수출을 마주도 못하도록 탈원전을 폈던 게 바로 지금 문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빵, 글빵 나라에서 세계 제일의 문명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유엘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킨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에 많은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빈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냉이, 강냉이 빵, 옥수수빵 이런 것들을 미군이나 유엔을 통해서 구호품을 받았는데 그걸 먹고 자란 세대가 바로 1960년대, 50년대 이상 세대들입니다. 외화벌이 노동수출 나라에서 노동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의 간호사로도 갔고 그리고 탕관 근로자도 갔던 사람들입니다. 저 중동의 중대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달러를 벌여왔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인데 지금은 이제 해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숭룡의 나라에서 커피 왕국이 되었습니다. 숭룡. 밥 먹고 숭룡거리 먹는데 진보다리 나라에서 재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나라가 되었다. 가마 나라에서 자동차 천국의 시대가 되었다. 가마, 가마 타고 가던 나라에서 자동차 천국의 시대가 되었다. 한길 나라에서 거미줄 고소토로 천국이 되었다. 길도 그냥 하나로 쭉 나와있는 신장로로 해가지고 쭉 나와있던 그런 나라에서 거미줄처럼 쫙 엮여있는 고소토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북선 나라에서 선박 수출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장간 나라에서 제출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장 나라에서 백화점 대형 마켓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 없던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고 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활수 오는 나라에서 전차, 대포, 전투기를 수출하는 무기수출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탱크 한 대가 없어가지고 육탄전으로 슈류탄 또는 이런 걸 들고 탱크 안에 들어가서 밑에서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저지했던 게 바로 불과 지금 몇 십 년 전입니다. 달을 보며 개수나무 부르던 나라에서 달을 탐색하는 위승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판소리 나라에서 K-POP 수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막의 나라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와 K-POP 스타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그리고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상을 받는 것은 더 이상의 기적도 아니고 신비로운 일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라톤 1등하던 나라에서 태권도, 수영, 빙상, 골프, 양봉, 베트민턴, 탁구, 펜싱, 야구 등에서 1등하는 국가가 되었고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77년 몬트리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 딴 걸 그걸 기적처럼 여겼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그냥 이게 기적인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대학에 가면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소득 60불 나라에서 3만 5천불 세계가 인정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까지에는 지금의 60대, 70대, 80대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피 땀 어린 놀이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잊지 않고 밤을 씌워 이랬던 사람들, 주오오일이 어디 있습니까? 잔업을 더 씻게 달라고 배를 고락하면서 이랬던 분들. 노동의 대가로 모든 돈을 받아서 월급을 저축하던 사람들.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분들인데 그분들을 흔히 부르기를 틀따기라고 부르고 꼴통이라고 부르고 수구라고 부르고 거구라고 부르던 그런 세대들이 벌써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르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룬 이런 위대한 국민들, 위대한 분들,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다시 한 번 일으키는데 끝까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를 해치고 있고 헌혼들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찬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77년 만에 이룩한 이 기적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쭉쭉 이어가고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